이 게임 뭔가 잘못됐어, 이 게임. 아 이 게임, 이 게임 꽂았어. 예, 저 슬림입니다. 승천 15 너무 어렵네요. 아니, 저걸 엘리트를 잡고 일반 몸한테 죽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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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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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매 강래요 자 마무리라도 사봐야 딜이 나오나 죽어 죽어 죽어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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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이함님 그립슈입니다 아니 6 6 6 12 아니 죽죽죽은 왜 원래 그런 게임이지 논겜 죽죽죽으로 이것저것 다 때리고 다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흑옥 부적이요 와 킹짱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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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와 와 와 배달원이요? 탐부사 타밍하다 끔살각 개꿀 불쾌해 아니 총매 총매 결국 이렇게 당락하는거야 도야제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하나 더 갈까? 피오 총매 붐은 온다 총매 붐은 온다 총매 스펀 총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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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가 끄면 35. 분열이네. 아드! 아니 그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 나도 모르겠다. 맹동이 먼저겠지? 아 불쾌 지금 쓰라고? 불쾌 지금 쓰면 다음 턴에 시계 맞을텐데. 내 알 바 아닙니다. 불쾌 지금 피해? 과연? 하! 드루가 꼬이는 순간 그때 죽습니다 총맺었다 정신승리 가능 정신승리 가능 정신승리 가능 능지유령화 분리타임 총, 아니 표본 으... 어... 물음표 아무튼 물음표 쪼버르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야 이게 아 아 제비 제비를 더 잡아야 되나? 타격 멸시를 등하시한 결과인가? 으이? 싫어요. 정말 중요한 유도카스가 없어. 킹옥 부적 파멸? 저거라도 써야 내가 살지 않을까? 아니면 연고 마무리? 아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총매님 살려주세요 와 저주 카드 두배 와 딸기 와 그룹 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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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인의 상품이 품절되지 않으며 비용 또한 20% 감사드립니다. 아 구르기? 아니야 그만 굴러 나한테 필요한건 체력이야 아 네 여기서 독포빼야되라 실패했다 수비를 쓰셨어야죠 흠 스패 출시되린 지키스 스트레칭 폭포션은 남으면 수많이 안될까 꼬대포션말고 뭐 안신겨도.. 졸래 싫어.. 마지막인데 이거.. 아 미친.. 독이 이거 말고 없다니.. 그런데 짜잔.. 그런데 짜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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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매야만더 죽어라 핫하 잡았지 아휴 내가 왜 신경독을 강호했을까 도플갱어 아니야 저혈 흙옥 부족 버티자 버텨야한다 젬도라요 아니 왜요 지금 강화된 이 많은 강화된 카드들을 두고 잠깐만 11 33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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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부릴 필요는 없죠 우와 개꿀 타격지움 작은상자 심호흡 망단 아휴 활로감사합니다 아니야 망단은 아니야 수비가 방호도가 8인데 지울까 타격 사모 마무리 타격 사모 타격 사모가 제일 끌린다 아니면은 상자 아 잠깐만 여기 엘리트 두 마리 루트였어 괜찮아 여기는 여기 엘리트는 차라리 총매가 있으면은 아 젠장 여기 엘리트는 총매 잘 먹는 애들이야 예 미니멀 깼습니다 아 바싹 들어온다 뭐 벌이까지 소리가 된 업적 100% 니오 나온 날 나온 날 닫겠습니다 맹독 총매 불쾌 총매 3장이요 총매만 쓸 수 있다면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피하세요 아 총매 다 밑에 있어 미친 냉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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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나 근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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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물 까야 되는데 포션 줘요 아 몸부림 두 개야 아 진짜 어쩌다가 몸부림이 저렇게 많았지 아 저게 저게 걸리네 잡았다 탐프를 집어야 저거를 인공물을 털겠죠 어 인공물 또 턴다 각인가 제발 안돼요 들어 숙어로 카치 집고 죽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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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먹으라 하하하 이거는 먹으라 흐리탕 강화 흐리탕 근데 쟤들 도누데카는 흐리탕 필요 없는 애들인데 이거는 자야겠다 체력만 있으면 깰 수 있어 공격 다리 하지 않는다 빨리 총매 가져와 더 가져와 추모 오케이 아 1댐 1댐 개불편 1댐 졸라 불편 어쨌든 깼다 총매떡상 잘 먹었습니다 총매코인 풀 매수한 덕분 와 드디어 산다 자러 갑시다 내일 금요일이죠 아니 오늘 금요일이죠 과연 총매를 무시하다니 이것이 총매단 희망편 절망편은 이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망편은 볼 필요 없고 오늘은 희망편을 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